19장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회계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외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은 모두 열두 명쯤 되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세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토론도 하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않고 오히려 군중들 앞에서 도를 이옥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 신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학원으로 가서 날마다 사람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 일은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 지방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려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인 중에서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꼭 말하곤 했습니다. 유대인 대제사장 스계와라는 사람의 일곱 아들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악한 귀신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나이든 누구냐 그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스계와의 아들들보다 힘이 세어서 그들을 때리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가벗긴 채 그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이 일이 에베스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마술책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책값을 계산하면 은화 5만 개가량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꼭 가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가운데 두 사람, 곧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케도니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예수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 세공인이 있었는데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전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직공들에게도 많은 돈을 벌게 했습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거의 모든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사업이 명성을 잃게 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우습게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와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험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격분하여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 라고 소리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군중들은 바울과 함께 여행하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고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때 바울도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또 바울과 친하게 지내던 아시아의 관리 몇 사람들도 사람을 보내어 바울더러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극장 안에서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은 저렇게 외쳐대는 바람에 극장 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그곳에 왜 모였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앞으로 밀어내자 군중들 중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습니다. 알렉산더가 손짓으로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후 군중들에게 변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한 목소리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 라고 두 시간이나 외쳐댔습니다. 마침내 에베소 시의 서기관이 나와 군중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는 곳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시민 여러분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경솔한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이리로 끌고 왔으나 이 사람들은 우리 여신을 모욕한 적도 없고 그 신전에서 무엇을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재판정이 있고 재판관들도 있습니다. 만약 데메드리오와 그의 직공들이 누구를 고수할 일이 있다면 당사자들이 재판장으로 가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공식적인 모임에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동을 일으킨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비난을 받을 위험이 있고 또 이 소동에 대해 변명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모임을 해산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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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